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름다운 한국의 아름다운 길이 300미터래 얘들아 멸치 멸치 나랑 원아 어디 있어? 누구가 더 실이 많아? 똑같지? 똑같지 선희야 좀 잡아봐 뒤에 연주 너무 가까이 붙지마 옮겨 바로 탔어 바로 탔어 오 자고 쓰셔 얼굴 표정 살아있으십니다 안정권에 갈 수 있어 더 풀어줘야 더 풀어줘 더 풀어? 어 올라갈 때 바람 불 때 더 풀어줘야 돼 바람 안 불 때 풀으면 떨어지고 좀 내려오는 거 같으면 살살 땡기고 그치? 좀 내려오면 살살 감고 바람 많이 흘면 살살 풀어주고 알지? 얼굴 표정 봐 오 이진이 연축 오 웨이브 오 오 옆차기 콕바퀴 구르려고 꼬마 아야야 하하 진짜 링도링 더 핫스타베이 오 어 맛있어 임성이? 괜찮아 먹을만해? 이건 약간 고추장이 들어갔어 간장게장 봐 간장게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최야야 빨리 봐 어때? 맛있어 맛있어? 젓가락으로 정말 먹방입니다 꼬꼬 씹어 땡겨 꼬꼬 씹어봐 맛을 느껴봐 맛을 느껴놔 끝 맛있어? 그거 꼭 빨아 먹었죠? ㅎㅎ ㅎㅎ 탱크자식이 왔어 저거 무서워 세계 평화를 이끌고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? 소감자 나는 이 멤버에서 개녀발 협정의 의거 자율적인 뇌모활동이 상담부분의 활용이 되었대 그랬구나 머리 이벨 대기 대기 자 불탄 던지고 상공항탄 던지고 돌격할 뿐아 돌격할 뿐아 전투 중에서 상공항탄 포로전과 이쪽이 다 포로수용소인거야 살았어? 지금 이 아파트 있는 데가 다 포로수용소였어 빨리 운전병 아빠랑 앞에 닦게 자 출발 묵군 꼬마 무슨 꼬치? 똥 똥이야 똥을 이렇게 쐈어 아저씨 똥나오는거 봐 장난 어 그러네 어 이 아저씨 사팔이야 아 그래 빨리 봐봐 화장실이야 똥 오줌은 저렇게 싸고 여자들은 어떻게 해? 아 너무 깊이 났어 그만 놔 그만 놔 시사장에 시사장에 여기서 찍나봐 밖에서 찍어야 되나보다 여기 똥도 있어 자자 꼬마 꼬마이 쫓아 꼬마이 쫓아 꼬똥 만지지 말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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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 맥구고 발견했대 여기 아저씨 천이 맥구고 발견했대 여기 아저씨 아 얼마나 엄마 파리치 곡사포 폭파되지 말라고 흐마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기 나 진짜야 사기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내 우리가 본 것도 제일 규모 큰 3이다 4D 4D가 엄청 크잖아 이거 4개나 있는 거야 지금 4D 상영관을 4개 꾸릴 수 있는 거야 그때랑 조금 비슷해 왜 그때 거보다 훨씬 정교하다 울렁거려 아니 어지러울 줄 알았어 시작한 거야 노도 이용하고 바람도 이용해 그러면 앞에도 노가 2개 달려 더 빨리 가라고 반에서 들어가서 먹어 어디네 아아 아 아빠 또 알았어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이거 하나 더 하나는 우리꺼 하나 더? 아 고기? 거기 하나는 여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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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풍경을 영상으로 맛있게 드세요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알 넌 넌 넌 넌